인생의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는 노래 팍팍입니다. 인생의 작품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애태우며 내 인생 살아왔는가 하루하루 가슴중이며 살아온 새물 꿈속같은 비새물 부드러운 내 인생이 허생이었네 하아 그 누가 알아두려 내 인생의 작품이었나 안녕하세요 경희진입니다. 요즘 내 인생의 작품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성욱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성탁입니다. 내 인생의 작품을 요즘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다수 성탁입니다. 앞으로 많이 내 인생의 작품 좀 사랑해 주십시오.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애태우며 내 인생 살아왔는가 하루하루 가슴중이며 하루하루 가슴중이며 살아온 새물 꿈속같은 비새물 꿈속같은 비새물 부드러운 내 인생이 허생이었네 하아 그 누가 알아두려 내 인생의 작품이었나 하아 그 누가 알아두려 내 인생이 작품이었나 꿈속같은 공개